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혁신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4기 행정혁신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혁신위원회 임원 전원이 교체됐는데요. 이날은 제4기 행정혁신위원회 5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7년도 행정혁신위원회의 운영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4기 위원들은 민선 6기 공약사항인 800만 명, 3만 개, 5조 원 희망 프로젝트,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안병용 시장은 제4기 행정혁신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소통을 통한 지식행정 기반 구축과 의정부시 미래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